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테슬라 여기서 매도합니다 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여기 부분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3, 188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TSLT가 현재 2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3월달에 천만원 정도 매매가 들어간 상황 속에서 어느정도 리스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점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달 TSLT 매매 상황 한번 보시면 저는 3월 6일부터 테슬라가 177달러 행보하고 떨어질랑 말랑말랑 할 때 3달러씩 떨어지는 그 기준을 잡아서 74, 71, 68, 65, 62 이렇게 차분히 150만원씩 200만원씩 정리시 투자 원칙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160달러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포스럽게 지지를 받고 현재 과매도권에 벗어나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TSLT 평당가와 가격, 수량을 모아서 평당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구간이었다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자면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욱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83, 188 이러한 기술적 반등과 저항 매물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183이나 188에서 저항받고 하락할 때 지지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160달러 밑에가 훤히 매물대가 뚫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둔다면 150달러까지도 실적 발표 이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회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TSLT가 본전이 왔거나 수익전환이 됐을 때 비중을 한 15%나 20% 많은 비중이 아니로 적은 비중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살릴 예정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있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TSLT가 본전이나 수익전환이 됐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항 매물 때 들어왔을 때 분할 매도 15% 20% 정도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수익금을 가지고 현금과 함께 분할 매수를 저점 다지기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가져갈 물량 같이 가져갈 예정이고요. 덜어낼 물량은 현재 183, 188 부근에서 덜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더 크게 갈지 이렇게 크게 더 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물량은 들고 가고 현금 비중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한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3월달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죠? 177달러부터 3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162달러까지 150만원씩 200만원씩 분할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서 3월달 1000만원 정도 평당가와 수량을 모아가게 되었고 주가가 지금 반등세가 있은 모습이에요. 감회도권 벗어나고 쌍바닥을 이루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83, 188달러 이 부분에서 저항 매물대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 매물 돌파하고 반등한다면 쭉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 상승보다도 저항맥 받고 지지받고 가는 이 상황까지도 열어둘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 왔을 때 큰 비중에서 매매를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15%, 20% 적당한 선에서 현금을 마련하고 하락 가능성을 열어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4월달 7쪽 발표 이후에 160달러 지지받는 그 순간이 매물대가 훤히 뚫렸기 때문에 150달러 때부터 추가 하락 있을 수 있다. 없어야겠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면 그때 183, 188 이때 분할 매도한 현금과 제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150달러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SLT, 테슬라를 분할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추가적인 하락, 저점 다지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담아갈 물량은 담아가고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덜어낼 물량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 한방에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도 적은 비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시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벤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주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